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과 명령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이죠 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라기보다 사실 불이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는 뭡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들어서 하신 그런 말씀이죠 사실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많은 관리자를 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당시에 청지기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회나 종들이 전혀 인권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인의 눈에 특별하게 보인 몇몇 사람이 있겠죠 똑똑하기도 하고 또 일처리도 아주 지혜롭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평범한 일을 시키기에 너무 아까운 인재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 세우게 되죠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보디바리 많이 보니까 모든 일을 일처리를 잘하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냥 노예로 놓기에 너무 아까워서 가정에 총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의 청지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노예의 신분에서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된 거예요 갑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막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종들을 부리는 그런 권한까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쉬기도 하고 쉬게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청지기가 많은 실수들을 또 잘못들을 행한 것을 발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알고 계신지요? 주인님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 아시는지요? 하면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잘못된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너 이제 청지기를 그만하게 될 줄 알아라 내가 너를 쫓아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지기가 권력의 맛도 봤고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맛도 봤는데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전처럼 다시 구고를 하자니까 내 신세가 철양해서 난 도저히 체면상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노동을 하자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 몸도 기운이 약해져서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생각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꾀가 하나 났습니다 그 꾀가 누가 보면 1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인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을 금방 탕감해줘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인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80이라고 써라 기름과 밀을 막 탕감해주는 거예요 50%, 20% 탕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인의 것에게는 큰 손실이 있겠지만 빚을 진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를 다 할 수 없을 때 이제 쫓겨났을 때 내가 그 집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청지기 직무할 때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인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악하고 불이한 청기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자기의 직무를 가지고 정말 현명을 한 이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칭찬하신 거예요 가만히 이 사람 좀 봐라야 하는 행동 좀 봐라야 곧 쫓겨날 걸 알고 그가 자기 먹을 것, 앞으로 이외 살아갈 것을 다 준비하는 그 지혜를 좀 봐라 이 지혜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하는 이 지혜로움도 못 따라가는구나 이걸 빗대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죠 누가 보고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분명히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그러나 아주 자기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천국과 지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불이한 청지기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에서 우리가 배워둘 것은 불의를 배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지혜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해서 일을 했겠죠 노예인 신분인 저를 이렇게 청지기로 승진시켜 주시고 주인의 물질과 주인의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쓸 수 있게 하신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나도 종례 불과한데 나에게 좋은 신분을 주시고 또 거처를 주시고 또 다른 차별된 음식을 주시고 많은 것들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마치 원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갑자기 이익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혜롭게 일처리를 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주인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일은 내가 다 하고 주인이 부자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누리는 것들은 많이 누리면서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다 자기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것을 착복하게 되는, 횡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훔치면서도 죄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직장만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경제적인 환란에서 벗어나고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질병에서 낫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죽도록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해 주시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직장 동료들도 전도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또 그 학교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런 장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의 위치가 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있는 위치들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재물, 모든 자리, 위치,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니 불평과 또 원망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교회의 성도님이신데 전문직에 계신 분입니다 물질도 꽤 많이 벌었고 잘 나가시는 분이죠 소위 그런데 은퇴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성교사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리죠 100이면 100 다 말려요 여기 한 달 한 달 수입이 얼마나 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안정된 것을 내려놓고 간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백이 있는 거죠 아주 젊은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혼신된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냥 단기 성교 한두 번 가서 이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내가 이제 이것도 사실 나이 들고 조금만 지나면 어차피 내려놓게 될 텐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런 투쟁적인 모습들 정말 결사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와 또 재물과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를 뽑을 때 회사의 오너가 직장인들을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유익을 끼치게 하려고 전문 요소 요소의 인재들을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께 듣게 되는 정말 감사한 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 직분을 잘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모든 권력과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청지기 직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면 하고 주인이 그만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지기 직분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뿐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지기에게 야 이제 정산 좀 하자 감사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때 청지기는 이제 아 내일도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저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지금 입국에서 이제 안정됐는데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지금 부르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공허한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니까 한마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따라갑시다 있을 때 잘하자 그래 있을 때 잘하자예요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심장노님 눈 뜨고 보신 분들은 이마에 저 데일배드 큰 거 붙인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권사장노님 교회 일하 크리스마스 추리 좀 같이 다시다가 떨어지셔서 상처가 나셨대요 그래서 오늘 밴드 붙이고 몸도 아프시고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오셨는데 그냥 다른 사람 기도 맡기시죠 그랬더니 아니 오늘 꼭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밴드 큰 거 붙이고 설교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은퇴하시거든요 심우장노님 오늘 마지막 대표기도였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심우장노로서 마지막 주일난념의 대표기도 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죠 1월 달이면 은퇴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마음 졸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늘 예배당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제가 알랑방곡 끼는 설교를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자 천국을 준비하자는 설교가 과연 가당치나 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위로나 받고 그냥 살살 살려기나 하다가 천국이 정말 눈앞에 섰을 때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냐 하다고 물어보시면 그냥 내 몸 하나 잘 간수하다 왔습니다 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들이 되어선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원천교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주간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직업과 내가 할 수 있는 사업과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지혜로운 청지교로 살았습니다 저는 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영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날아가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갑니다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 보면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건실한 사업가입니다 누구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불이한 청지기의 모습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이고 건실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이한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실한 사업가 성공적인 사업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관점은 딱 두 개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았고 성공했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전혀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자꾸 사업체를 확장했습니다 추수가 잘 돼서 창고를 계속 줬습니다 자기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후대까지 먹고 살 것까지 다 싸놨습니다 그리고 야 내 영원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면 1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을 때 너 오늘 밤에 내가 부를 거야 그러면 내 준비한 것 창고에 가득가득 있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측도 잘 마치지도 못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계획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안목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하가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모른다면 그는 결국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 참 권실한 분이고 사업도 잘 하신 분이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참 금실이 좋았는데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이거 조금 안정되면 전문직한테 맺혀놓고 우리는 좀 여행도 다니고 우리 인생을 좀 누리며 삽시다 내가 진짜 미안했어 1년이면 외국에 가 있는 날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되면 좀 막힙시다 이런 때가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급속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데 딱 한 마디가 기억나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하고 살아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은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설마 설마 했던 그날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옵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 회사에서의 일도 이제 그만 이 사업체 이제 그만 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이제 그만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 직분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우리 손에 안에 있는 재물, 권한, 능력,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남겨진 시간들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지기로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하면 청지기를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언제 행한 거예요? 청지기로 있을 때에 청지기로 있을 때에 행한 것을 다 받으라는 보통 사람은 남자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가 지겹도록 한다 그러는데 저 별로 안 했으니까 오늘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훈생활한 게 벌써 보니까 38년 전 됐더라고요 4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처음에 훈련소에서 교육 받을 때 한 3개월 정도 훈련 받고 이제 자대로 갔죠 쫄병이죠 근데 참 그때 험악하잖아요 매일매일 구타가 있고 또 내무반 생활도 했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선배들이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보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같이 구타당하고 이런 것들 인격적인 모욕 같은 누구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다 당하는 일들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견뎌겠지만 군대를 안 보내주지 교회를 안 보내주지 이게 너무 싫었던 제가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 제일 높은 사람 말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그 두 번째 높은 사람의 사무실로 제가 무조건 찾아갔어요 아주 쫄병인 제가 찾아가서 노크하고 들어 딱 인사를 왜 왔냐고 그랬을 때 제가 면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저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랬죠 제 군대 가기 전에는요 주일날 한 번 빠지고 2박 3일 여행하는 게 제 로망이고 소원이었는데 군대 갔더니 내가 믿음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여러분 40년 전 군대라고 생각해 하십시오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배불렀구나 얘가 사회냐 인마 군대지 이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나이도 꽤 있는 분이었는데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요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전화기를 들더니 그 담당 지휘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사병들 종교 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가 다음 주부터 각자 종교에 따라 교회 가든 어디 가든 갈 수 있게 하거라 하고 명령을 딱 내리더니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오인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마 돌아가셨겠죠 아마 그런 나이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 그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일을 선물로 주셨고 저뿐이 아닌 많은 부대원들이 교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된 그 직무를 성실하게 담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하신 거죠 제가 얼마나 그분을 축복했는지 후대가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미 40년 가까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직업, 권력, 재물 30년 후에도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있을 때 그리스오의 향기를 바르는 어떤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도님인데 안 믿는 친구를 만나서 맨날 세상 걱정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집값 올랐다고 걱정하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너무너무 걱정하니까 안 믿는 친구가 듣다 듣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안 믿는 나보다 걱정이 많니? 가슴에 비숫처럼 확 들어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는 믿는다는 애가 왜 안 믿는 나보다 걱정이 많니? 여러분 청지기소의 삶이 아닌 그냥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만 짓는 데 관심이 많은 인생이 그리스오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 원천교회 단위 목사로서 저는 많은 이런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죠 선교를 선택하고 또 구제를 선택하고 또 이런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재직회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최대한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불쌍한 사람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이분은 한 200만 원 줬으면 좋겠다 한 300만 원 줬으면 좋겠다 제가 재정부에 얘기하고 장로님들에 얘기하면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드린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할까요? 제가 단위 목사로서 있는 순간만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천교회 단위 목사로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깨닫는 거예요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는 거죠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고 오늘 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을 살고 오늘 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님을 섬기고 참 신방 가서 아픈 성도님 가서 기도해드리고 손 한번 잡아주면요 그분들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는데 몸들밤 모르겠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인데 원천교회 단위 목사로 가니까 무슨 예수님 온 것처럼 좋아하고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일까요? 단위 목사로 있는 시간밖에 아니겠어요? 이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기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저의 욕심만 담알될 때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 건가 지혜로운 삶을 살 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성실하게 주님이신 청지기 직분을 해야될 일들을 다 순정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 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너를 영주할 거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줬습니다 50%, 20% 절감을 시켜주고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입었다고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델드소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과 앞에 본문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또 하나의 분별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자기에게 주신 이 물질의 권한을 선하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물론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하게 쓰여졌을 때에 천국을 예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용해야 됩니다 쓰면은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쓰는 걸 보면서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두 달란트 주시고 두 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정말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나 그 직분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큰 일을 할건 작은 일을 했건 자기만 위해 살았건 우린 영원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유한함을 우리가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우리는 살다가 사명 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주님 저 후회할 것 없습니다 주님 지신 시간과 재능과 위치와 직장 그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쫓아가서 내가 욕심적으로 확 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신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알고 그곳에서 그 직무를 가지고 그 권한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연말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휙휙 세월이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여기 추수감사절 장식이 되어있었는데 오늘 성탄절 장식이 되어있어요 눈 깜짝하면 이것도 없어지고요 내년도 부활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오늘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이 다 되셨어 마지막 그날에 야 내가 정말 그날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정말 큰일 날뻔했구나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날뻔했구나 하는 분이 몇 사람이라도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 열심히 사시고 주님 부르실 때 후회할 것 없이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